네, MC&D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복! 프리즈! 안녕하세요, MC&D입니다. 저희 MC&D가 이렇게 아라TV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네, 우리에게서 출석. 저희 MC&D가 잼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나나나 곡 길이인 3분 12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잼!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키미노! 나나의 와!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윌리, 엘라, 서진, 두류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잘생긴 민재를 좋아하는 웬이 MC&D 마니아, 뚱이, 빵준아, 식빵궁디 노제이 이나, 이리니 윈 너무 잘생김 동년배인데 주변에는 윈 같은 사람 절대 없더라. 윈 사랑해. 내가 사랑해. 휴나 제이랑 셀카 올려줘.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줘요. 조엔, 방천재 노력파 토깽 준혁을 좋아하는 방천재 쭈나 내 본명은 재미야. 말랑콩떡, 마시멜로, 아기천사, 아기쪼뿌, 기염둥이, 사랑둥이, 티오피, 큐티, 장학생 노유준을 사랑하는 가리 승민아 내가 코로 짜파게티 먹는 거 보여줄까? 보여줘. 공폐, 빛군밖에 모르는 빛군바보 깊깊이, 휘준이, 휘준이를 사랑한 엑스아이엔 누나, 두유, 곰돌이 왕자 응원하는 아유, 추밍, 성준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은 지구내액으로 다이빙. 그리고 휘준이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아인, 방준혁, 진심력, 김인희 씨, 말랑너구리, 재곰, 소리누나, 리퐁, 진효, 케이, 엘리, 이렌, 휘슬아, 지금 2분 남았어요. 아니 저 다음 사람 해야죠. 바로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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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대신다 누르 코리아, 지엠, 피아니, 늘피나, 사양, 그언이 누나, 아디자, 무밍, 승민, 아라, 디아, 민서,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나는 성준, 성성준밖에 모르는 바보, 남승민, 미모, 판타스틱, 치즈스틱, 붐바스틱, 엘리, 몽냥꿍, 디아, 제이시, 알렉사, 꿈, 민제, 초돌이, 앨범, 민제사랑둥이, 앤슈앤, 겨울시퍼, 피애나, 혜원, 난다공주님, 수빈, 아잉라임, 나린 누나. 너 나 나 아니야? 맞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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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애기들 쇼속 좀 불러볼까? 밀리, 서진. 거기 이거 써요. 아 이거 써요? 뒷부분 많이 넣으세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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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나왔어요. 1분. 다음, 누나 힘내세요. 진. 매력적인 민제와 잘생긴 휘준과 사랑에 빠진 마오리. 캐시, 피나, 띠, 띠, 비스, 다인, 꾸다 누나, 은하, 지한, 휘두리, 수민, 방말복, 민, 아디사, 켄자. 47초 남았다. 끄, 끄, 피애나, 지정, 다이아나. 어? 47초 남았다고요? 빠르니스, 승미나 사랑에 데뷔죠. 다음 다음 다음. 잼, MCND TV, 민제, 휘준, 위니, 누나, 추미, 037 셀카 더 올려줘. 예슬, 민제 짱팬 재미니, 내 본명을 빠르게 말하면 윈, 지찬, 박혜리, 디아, 에일리, 바르디, 승미나 사랑에. 민제야 불러줘. 오 딱 20이 썼어. 소피, 맨양, 체리 꿀, 곰, 민트 왕자, 성민제를 사랑하는 도린, 피오, 데미조, 수연아, 조시, 정다연, 리사 두부, 소은, 동동윤아, 난 사랑드리기, 햄범둥이, 김둥이, 꽃민제. 끊었어. 네. 너무 많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셨네요. 저희가 다 불러드려서.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잠 여러분들 비록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도 저희가 출석부에 있는 이름들은 다 봤어요. 꼼꼼히 다 읽어봐서 최대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불렀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다 불러보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럽시다. 항상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